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이 도무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자기 본진에서조차 썰려버린 그런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인성 파탄이 너무 찌질하니까 똑같은 쿵쾅이 속을 했어도 아니 이게 미쳤냐? 이러면서 핵 오지게 썰려버렸네. 원지 결정사 인성 파탄 레전드. 이거 미리 말하는 건데 내가 아니라 제일 친한 내 친구가 결정사에 가입했다가 깨끗한 일이야. 그런데 친구가 여기 등업이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신 업로드하는 거라고. 물론 댓글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볼 거야. 상황 요약을 하면 대충 아래와 같아. 남자 조건 본가 근처에 거주를 하는 중이며 사진이 말고 글로만 묘사된 외모만 듣고 내 친구가 그래 한번 볼까 이랬는데 번호를 교환하고 프사를 보니까 헐 이게 웬일이래? 완전 개 짧고 늙고 못생긴 아재인 거야. 도저히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지. 이러니까 애초부터 잘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제로고 그래서 첫 만남을 친구가 거절을 했다 이 말이지. 솔직히 이 남자 학벌이랑 출신은 되게 좋은데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자기 부모님이 하던 가업을 이어나가는 중인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반면 내 친구는 국내 최고 전문직이고 외모, 능력, 성격 다 좋아서 인만추, 자만추 안 가리고 인기 오지게 많거든. 인만추, 자만추가 뭔가 싶어 검색을 해봤더니 인만추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 자만추는 자연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만나는 것, 혹은 대놓고 소개팅 다 안 가린다 이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남자 내 친구보다 6살이란 더 많아. 여하튼 솔직한 내 심정은 이래. 내 친구가 진짜 보살급으로 참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 아래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톡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매니저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저 꽁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꽁꽁 매니저님께서 연락처 공유해가지고 일정을 좀 상의해보라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아 네. 다음주 평일 저녁 중에 괜찮은 날 있으세요? 아 혹시 본가에 잠시 머무르시는 겁니까? 맞죠? 언제까지 계시는지요? 네 별일 없으면 내년 언제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아 한동안 거기 계속 계시는 거군요. 저희 회사가 연말에 되긴 바쁜 편입니다. 죄송하게도 다음주 평일에 일요일은 안될 것 같아요. 혹시 월요일 괜찮으십니까? 네 월요일 좋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땡땡시 사시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제가 땡땡시 이동하시기 편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댁 근처가 편하시면 그쪽도 괜찮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어디어디에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정말 감사하죠. 여기서 만나도 될까요? 예 장소도 정해주시면 장소도 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좋네요. 혹시 시간 제가 집이 어디어디라 싣고 가면 7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지 실례가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아니요 아니요. 7시 좋아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봬요. 감사합니다. 그럼 월요일 정해준 카페에서 봐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이래가지고 사진을 본 겁니다.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약속 당일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기로 했던 꽁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까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단기간 여기에 머물기도 하고 올해 연말까지 널널한 편인데 꽁꽁 씨는 연말에 바쁜 분이어서 아무래도 멀리 보기에는 우리한테 뭔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스케줄 조율 때문에 통만 잠깐 주고받았지만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도 저하고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또 다른 분과 인연이 되실 거라 믿고 언제든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라도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게 맞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연락이 늦어진 점 너그를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아침부터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불편합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처음부터 그냥 안 뵙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기분 푸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제 기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다행입니다. 땡땡씨 같은 혼자만 생각하는 분은 아예 안 뵙는 게 나아요. 너무 기분 그지같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1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시를 당한 것 같아가지고 내 기분 너무 불쾌해요. 이제 연락 그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니 속으로 삼켜야 하는 말씀을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너무 과도하게 전달하시니까 저야말로 당황스럽네요. 뭐 불쾌한 기분이 앞선 탓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본인 하는 것부터 생각하세요.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 기분은 중요하고 상대방 기분은 안 중요합니까? 본인 기분도 중요하면 상대방도 생각을 하셔야죠. 아무리 예의있게 말씀하셔도 내용이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만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 아깝으니까. 네 그러시죠. 이런 게 오고 갔고요. 먼저 현지 반응입니다. 와 남자 몇 살이야? 40줄이야. 아니 처음부터 거절하면 되는 건데 왜 당일날 약속 파투를 내고 거절한 거지? 난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당일 파투면 저렇게 막 거품을 물고 막말을 인정된다 이거야 지금? 아니 뭔 거품을 물고 막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뭐가 막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맞는 말 했잖아. 네가 먼저 상대방 배려 없이 무시하고 약속을 취소한 거라고. 크크크크크크크 이거 뭐야? 결정사 직원이야? 남자 섞여 있는 다섯 명 단톡방에서도 전부 다 남자 욕 하루 종일 오지게 했는데 이거 뭐야? 너 스파이야? 뭐라는 거야? 내 생각을 말해보라고 해서 말한 건데 여기서 결정사 직원이 왜 나와? 장난하냐? 남자 다섯 명 섞인 단톡방이라고? 그래 거기는 너랑 끼리끼리라 그런 거겠지 뭐. 야 당일 파투면 니가 무례한 거 맞아 이거사? 아니 당일 파투면 저렇게 거품 물고 막말해도 된다는 거냐고? 나는 막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다른 날도 하고 당일 취소당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냐? 이건 니가 먼저 잘못한 거야. 야 너도 결정사 직원이시지? 왜 이래? 니 친구나 너나 도찐개찐이야. 뭔 결정사 직원이래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아우 여시랑 친구가 왜 친구인지 이것만 봐도 바로 알겠노? 아무리 그래도 당일 취소는 아니지 니 편 들어줄 수가 없다. 아니 당일 파투면 저렇게 거품 물고 막말해도 되는 거냐고? 거품 물고 막말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나 결정사 직원 아니다. 그만해라. 근데 당일 취소하지만 알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니 편 들었을 텐데. 아니 좆 개뚱뚱하고 못생겼대. 이거 친구 얘기 아니고 니 얘기지? 레알 끼리끼리는 사이언스야. 마흔 살 넘은 놈을 어떻게 만나주나? 어우 꼭 남들 편 들기 싫은데 그래도 당일 파투 당했으면 저 정도 얘기도 못하냐? 어? 아니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일 파투 이거 개매너야. 어? 이거 니 잘못이라고. 아니 내 생각을 물어봐서 말을 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뭐 결정사 직원이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니 생각이랑 다르면 그렇게 몰아가도 된다 이거야 지금? 어우 당일 취소는 좀. 그리고 진짜 막말이 뭔지 너는 모르네. 이건 막말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대충 이렇고. 이거는 아래부터는 다른 사이트에서 본 댓글입니다. 결정사. 여기는 무조건 자기랑 비슷한 급으로 맞춰주는데 장난하냐? 여자도 외모가 존모신 거 뻔해. 전문직은 개뿔. 끌끌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친구 얘기 아니고 100% 지 얘기다. 글 작성자 정말 찌질한 게 지 의견 동의 안 해주니까 진짜 이 악물 이거 결정사 직원이냐? 정신 승리 오진다. 끌 끌 끌 끌 끌. 남자 찌질이보다 훨씬 더 그지 같아.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쿵쾅이들만 모인 곳인데 여기서조차 탈탈 털리고 정신 승리하는 거 진짜 웃기네. 끌 끌 끌 끌. 과민반응하는 것부터가 100% 지에게 쓴 거죠 뭐. 저게 왜 무례한 거냐 하면 약속 다 잡아놓고 당일날 그것도 일방적으로 파투를 낸 거지. 오직 지 혼자만의 판단으로 우린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는 안하무인. 남자 말대로 이거 아무리 예의있게 말하고 그지같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야. 본질적인 부분과 그 결론 자체는 개싸가지가 맞죠. 자기 감정과 판단만 중요해서 당일 일방적인 파투 미친 거예요. 약속을 잡았으면 적어도 그 약속에 대만큼은 책임을 지든가.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판단했다.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욕을 졸라 처먹을 각오 정도는 하고 파투 내리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 책임이라는 거지. 그런데 욕도 아니야. 말 좀 들었다고 징징거리니까 더 꼴불견인 거지. 국내 최고의 전문직이라면 지가 의사 정도는 된다 소린데. 애초에 얼굴 예쁜 의사가 결정사까지 갈 일 절대로 없다고. 뭐 동기든 선배든 뭐든 짚작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마저도 아니라면 여기저기 소개팅 잘라놓으면 오지게 들어오고. 뭐 그래 비혼주의 고수하다가 늦은 나이에 갑자기 거기 나갔다. 뭐 이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 외엔 절대로 없죠. 그래 뭐 졸라 못생긴 뚱땡이 아재라면 만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파투를 낸 거면 지가 욕을 처먹을 각오는 했어야지. 뭘 쳐 잘했다고 징징거리고 앉아서 미친 거요. 와 진짜 얼마나 파탄난 인성이면 저기서도 저렇게 털리냐. 저기 웬만하면 다 언니야 언니야 이러면서 서로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나. 이런 미친 소개팅도 아니고 결정사인데 거기가 장난이냐. 결정사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급을 맞춰주는데. 이미 다 들통난 본인 스펙을 졸라 뻥튀기 하려고 하네. 뭐 생기고 뚱땡이라는 거 보니까 지면상도 엉망진창 100%지 뭐. 결정사는 말이죠. 스펙이나 외모를 무조건 다 수치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결정사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오지게 개판이다. 그럼 본인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급이라는 거요. 네 거울이다 거울. 나도 여자지만 여자들 은근히 그런 게 있죠. 결정사를 이용하면 일단 본인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향 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지같은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상대방 외모가 많이 안 좋다. 그럼 이 정도는 결정사가 아니더라도 나 충분히 만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국내 최상위 직종에 인성에 외모 모자란 거 하나 없고 인만추 자만추 다 가능한 6살 어린 개쩌는 나를 왜 결정사에서 고려를 안 해주냐고. 직업이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면 혓바닥 길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내 직업 깐다고 보통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전문직이 어쩌고 저쩌고 뭉뚱거린다. 100% 허접이지. 남자 바쁜 거 보니까 없는 시간 억지로 내가지고 만나는 거고 또 당일 약속 같은 거 다 미루고 미팅 같은 거 그러고 나오는 걸 텐데 저 여자 전문직은 커녕 제대로 된 일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끌 끌 끌 끌 끌. 그래 뭐 편들어주는 건 아니고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당일 되니까 멘탈 다 터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투를 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의 다른 책임과 그런 뒷말 이런 건 본인이 오롯이 감당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한 번은 만나고 안 된다 하든지 아무튼 그런데 이 쓴이는 문제가 그겁니다. 지가 잘못을 했는데 좀 안 좋은 소리 한 번 들었다고 콩칵콩칵 언니야 이거 나만 이해 안 돼? 이러면서 공감을 바란다는 게 수준이 참 어질어질하죠. 당연히 지 편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이런 행동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는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무섭죠? 부디 아무튼 그래 감사합니다.